이 세상에 법대로 하지 않은 놈들이 너무 많다 근거 없이 비방하는 놈 취지 없이 기사 쓰는 놈 사기치고 덮어 씌우는 놈 법대로 해라에서 파헤쳐본다 네 전세계에 계신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한 팩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예요 새로운 컨셉이에요? 네? 너무 아재스멜이 가득해지신 것 같은데 시작부터 누가 지금 누가 할 소리를 당황스럽네요 아주머니 되시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 형제에게 묻은 결을 네 뭐뭐든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구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저씨 모셔놓고 뭐하는 거야 유난이다 다들 유난이야 이제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로 가시지 할아버지 되신 분도 한번 아무튼 오랜만에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특별 게스트도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방금 전에도 불쑥 끼어드셨군요 신천지의 사이다 신천지의 개토레이에 창시자 소재형 법무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회 법무부장 소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이다 요즘 저기 방법도 있던데 사이다 사이다 편집될 것 같다 통편집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각서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사안이죠 법대로 해라 딱 시작하면 고구마 먹은 느낌이 딱 날 겁니다 또 어떤 법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을지 자 2022년 8월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오늘 다뤄볼 주제 내용은 청춘반환 소송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그 청춘반환 소송 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주도로 대전 서산의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명 청춘반환 소송인데요 신천지의 사기 포교로 인해 허비한 청춘과 이 돈을 보상해달라면서 신천지의 위자료를 청구한 겁니다 1심은 서산교회가 원고 A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요 2심은 앞선 선고는 파기하면서 원고 B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1심, 2심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피고들의 선교 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해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 인해 종교 선택에 관한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신천지에 손을 들어준 거죠 청춘반환 소송 명칭부터가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부장님? 네 청춘반환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의 어떤 제목도 또 이러한 소송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내 청춘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없죠 자기가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청춘은 가는 것이지 그 청춘을 돌려달라는 건 노래 가사나 있을 뿐이지 그렇죠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춘반환 소송이라는 가칭 명칭이 붙은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서 언론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청춘을 허비했다고 해서 언론에서 붙인 일종의 제명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소송은 없습니다 이런 명칭에 그 배경은 신천지에서 탈락한 또 제명된 사람들이 신천지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신천지에 대해서 자기는 속아서 신천지에 왔고 그리고 속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잃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소송을 했고요 그 숨은 의도는 신천지가 이렇게 속임수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교회에서 헌금 등을 착취한다 노동력을 착취한다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판결문에 영구적으로 박제를 하려는 그런 기획 의도화에서 해야 된 내용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신천지에서 탈락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서산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한 소송입니다 기획적인 소송이라고 그렇습니다 기획 소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장금희 MC가 소개한 것처럼 서산교회에서 탈락한 3명 H씨 2명 그 다음에 CH씨 1명 그리고 피고는 그 사람들을 전도한 사람들 5명과 그 다음에 서산교회를 상대로 해서 총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사례가 신천지 교회만 있었나요? 들어보니까 여타 종교도 어느 정도 소송을 당할 만한 그런 소스로 들리거든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도 신천지에서도 이런 소송이 있었어요 내가 낸 헌금을 돌려달라 라는 어떤 그런 공문도 보내고 무슨 내용 중에도 보내고 소송도 제기했었지만 이 사람들이 삼은 모티브는 일본에서 모 종교단체에 대한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것이죠 거기서 모 종교단체를 상대로 자기들이 사기 포교당해서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라고 이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모 종교단체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는 실제로 그 성교인이 인권유린한 정황이나 뭐 이런 게 나와요 신문 기사에도 보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굶어서 또는 박해를 당해서 핍박을 당해서 몸이 진짜 완전 깡 마른 그런 사진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일본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사안이어서 일부 그 종교단체가 진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뭐 그 종교 교리에 속아서 뭐 어떻게 됐고 교리가 뭐 허황되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법부에서 그래서 아마 그 인권유린한 부분이 일부 인정이 돼서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었던 모 종교단체의 어떤 사례를 모티브로 그렇죠 프로젝트성으로 기획해서 그거를 모델로 이런 컨셉으로 가보자 해서 소송을 걸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일본에 있는 판결 내용 그걸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많이 했고 그런 유사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료들을 냈죠 원고 측에서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씌워간 과정이 의심되는 대목이네요 원래 이제 신천지는 반사회 반국가 그다음에 반종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오고 있잖아요 기독교 언론과 신천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그중에 하나로 이제 여기는 반종교 또 반사회 이런 걸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들이 속아서 종교의 일종의 선교 행위가 아닌 기망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 교회에 왔고 그 와서도 영생이니 천국이니 뭐 하여튼 그런 어떤 허황땡 교리라고 자기들 주장하면서 여기에 속아서 인생을 허비했다 이게 이들의 핵심입니다 주장의 핵심 근데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원고 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결과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났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관심이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신천지는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 너무나 많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죠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렸죠 저희가 기획한 의도는 아니지만 온갖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은 다 떠들댔고 심지어 이제 정부기관에서도 그런 압박을 많이 해왔죠 세무조사도 하고 검찰 조사도 하고 해서 완전히 무슨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만들었지만 저희가 이제 법정 소송에서 다 이겨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신천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소송을 통해서 자기들은 쐐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신천지가 이제 전도 방법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건 불법행위다 이걸 차단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성교단에서 신천지로 가는 길목인 이 센터 선교센터에 들어가기까지 이 행위를 차단하고 싶어서 또 신천지를 차단하고 싶어서 이러한 논리를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갔다 속이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럼 갔다 손 치더라도 간 뒤에서는 뭐가 되냐 신천지의 허황땡 교리로 해서 세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해서 소송을 주장을 하는 거죠 소송에서 그래서 그 탈퇴자들이 승소를 한 건가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제 3명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얼마를 청구했냐면 자기들이 신천지에서 허황땡 교리에 속아서 살아온 생활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신천지에 안이 있었으면 허황땡 교리에 세뇌가 되지 않았으면 벌었을 수익 그게 소위 말해서 일실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일실 수익과 그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해서 세명 합계가 약 7천여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중에 이제 한 사람 1심에서는 H씨에 대해서만 500만 원을 인정하라 그렇게 인정했는데 그것도 누구에 대해서냐면 피고 아까 6명이라 했잖아요 그 6명 중에 전도한 사람은 빼고 교회만 교회만 인정한다 그게 참 이상한 게 교회라는 것은 추상적 관념이고 무슨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조직이 있는 사람이 다 그랬다는 것이냐 실제로 전도한 사람이 불법행위가 인정됐으면 이 사람들 먼저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1심 판결에서는 이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교회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교회를 속이고 하는 행위는 사기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사기적인 말을 하고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빼고 교회를 패소 책임을 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교회라는 게 어떤 인격인 것처럼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최소한 교회의 책임자 또는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HC에 대해서 교회가 전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책임지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피고로 삼은 건 전부가 아니라 자기를 전도하고 관리해 준 사람 이 사람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작 법원은 그렇군요 전체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다라고 단정지었어요 네 그것은 우리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항소를 제기했고요 그쪽에서도 두 명이 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청구한 금액보다 낮이기 때문에 세 명 다 항소를 또 제기했어요 네 쌍방 항소가 됐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났느냐 그 HC는 오히려 항소심에서 폐소가 됐고 청구가 기각됐고 또 다른 CHC가 그 사람을 인정해줬어요 그 사람을 위자료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그 사람을 전도하고 관련 사람 두 사람 그리고 교회와 연대해서 세 명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그렇게 판결했는데 그 2심에서는 그 논리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 신천지 밝히지 않는 행위는 불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1심과 다른 입장이 나왔네요 그리고 다만 또 하나 분류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한 것 예를 들면 우리는 어디 어디 교단 소속이다 나는 미국에서 무슨 목사 안수를 받고 온 박사 소지자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망행위한 것 자체는 불법행위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신천지를 밝히지 않는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기망행위한 사실은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면 그 원고 3명에 대해서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CHC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2심 법원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물론 그 주장은 원고들을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가 했겠지만 법원에서는 그렇게 나눠진 대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액수도 똑같이 500으로 인정을 해서 2심이 됐고 그러나 저희는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고 그들도 역시 대법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모든 분들이 청춘을 자기가 잃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정말 청춘을 반환해야 된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서 배상하라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면 한 명만 그렇게 하고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처음에 HC에서 1심에서 인정한 경우는 자기가 교회에서 들어와서 한 6, 7년 이상 그렇게 일을 하고 전인사역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일었다고 해서 교회에 있었던 신앙한성 기관을 기관을 해서 아마 그 사람을 선택한 것 같고 2심에서는 그래도 반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네가 인정하고 들어왔고 누가 팔비틀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까지 6, 7년까지 했으면 그건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냐라고 해서 그건 또 빼주고 다만 CHC에 대해서는 기관은 짧지만 기망을 당한 정황이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만 또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자체가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내용도 1심에서는 당사자들은 빼고 교회만 인정하고 2심에서는 당사자 일부하고 교회 연대책임을 묻고 그리고 1, 2, 2사람을 배척하는 것도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쌍방에 또 대부분의 상고를 했죠 상고를 그러면 이게 사법부에서 다룰 수 없는 사안들이네요 교리나 판사들 자체가 헷갈리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죠 교리나 일종의 전도행위 선교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자유 영역에 들어가요 네 다만 그 종교적 행위 내심의 자유 내가 누구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거는 타치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제한할 수도 없죠 내 마음을 누가 내가 판단할게 이건 안되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의 신앙심의 발로인 전도행위나 또는 교리교육이나 전파하는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위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강제로 가둬놓고 한다든지 또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협박하면서 한다든지 이런 어떤 범죄 행위가 되지는 않는 상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을 법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워낙 소송 과정에 신천지에 대한 안 좋은 것들 그동안 기독교 언론에서 쏟아냈던 보도자료 내용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걸 다 쏟아내는 거죠 그러면 판사들 사안과는 관계없는 관계없이 루머들 그리고 그동안에 했던 행태들 그리고 신천지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진술서 신천지에서 탈락한 사람들의 증언 이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막 쌓아는 거죠 이 또한도 사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그냥 그렇게 또 증언을 받아준 거예요 증인을 아니 이거 사안과 직접 관련도 없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갖고 있는 뭐 어디 저기 아프리카 사람 데려다가 가지 그러면 뭐 관련도 없는 사람 데려다가 다 듣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저처럼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때요 이런 분쟁이 있고 소송이 있을 때는 아이 몰라 기다려봐 법원 판결 기다리면 되지 뭐 그게 맞겠지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심에서 일부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패소한 것처럼 패소했죠 그리고 또 2심에서도 일부 패소한 것처럼 보여요 내막을 들어보니까 1심과 2심의 근거는 좀 너무 다른 게 충돌이 되지만 결과만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좀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판단 내용이라면 원고 측 3명을 다 인정시켜줘야죠 재판부 판단은 양쪽 주장과 증거를 다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당사자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고 판단했으면 그것이 맞겠다라고 하지만 판사도 역시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리적으로도 틀렸고 사실 인정도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항소 상고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루트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군요 근데 1심 2심 보면 판결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들도 법적인 내용을 하루 이틀 다룬 것도 아닐 테고 본인이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2심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버리면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이야 이 법적으로 이 사안을 어떻게 뭔가 해석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3심제가 있는 거예요 1심에서 잘못할 수도 있고 2심에서 잘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법리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 맡긴다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확정 판결이 나버리면 거기에 더 다칠 방법은 없어요 다만 재심이라는 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출하지 못했지만 사후에 보니까 유력한 증거가 있을 경우는 다시 이 증거를 토대로 재심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판사가 우리에게 불리겠다고 해서 또라이 판사라고 하거나 2심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미친 판사라고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욕은 할 수 있지만 개념 없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상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히 잡아야죠 그럼 대법원 판결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판결이 뒤집혔네요 뒤집혔죠 뒤집혔다기보다는 제대로 판결한 거죠 드디어 네 제대로 정신 차린 거죠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그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상고를 해서 이 2심 판결을 원심 판결이라고 하거든요 원심 판결이 잘못된 거 이것은 이 전도행위 자체가 우리가 기망행위하려거나 불법한 게 없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은 그거든요 신천지를 속이고 신천지가 아니라 하고 소극적 적극적 거짓말을 해서 선교센터에 앉혀서 그 선교센터에서는 집중 감시 관리 감독을 해서 다른 길로 새지 못하도록 오로지 이 신천지 교리로 세뇌화시켜서 그 세뇌화시킨 상태에서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게 한 다음에 교회로 입교하게 한 후 이제부터 허황된 교리로 세뇌시킨다 이게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팩트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사실일로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소송을 제기했던 세 사람은 처음에 신천지라는 거를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선교센터에서 초등 과정에서 다 신천지를 다 오픈합니다 여기는 신천지가 운영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또 말씀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하고 본인이 선택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한다 하면 계속 과정을 나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본인은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다 말씀이 맞다 진리다 이게 성경적이다 라고 해서 인정하고 고등까지 마치고 입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자기가 교적부를 자기 선언 써요 우리가 가서 여기 사람 의사와 상관없이 교적부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교적부를 써서 들어와서 옳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입교 절차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사람 다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탈락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일부러 잘하고 있는데 쫓아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마치 신천지가 자기를 속여서 데려온 것처럼 이렇게 지금 프레임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그게 드러났다고 보면 될까요 대법원에서는 첫째 이들이 주장하는 허황된 교리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걸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인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개념이 있네 헌법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교리를 하든 간에 그거는 법원에서 간섭할 사항이 아니다 판단 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개념이 있는 두 번째 신천지에서 하는 이 전도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사회적인 가치관 경험 윤리 도덕 이게 비춰봤을 때 과연 이게 불법행위로 볼 수 있나 사기 기타 기망행위로 봐서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느냐 봤을 때는 사회적 상당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사회적 상당성이 뭐예요 이게 이제 법률 용어이고 또 법원 판결에서 자주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상당성 서로 어느 정도 이게 당연히 인정되는 사회적인 어떤 룰 암묵적인 룰 암묵적인 룰 또는 우리가 살아가실 때 아 이거는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제 뭐 학식이나 경험이나 뭐라고 해서 어떤 그룹반에서 달아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식선에서 보편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런 거거든요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전도를 할 때 내가 굳이 신천지를 밝혀야 될 의무가 법적 의무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신천지 밝히지 않고 아 이거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권했을 때 이 사람이 받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신천지 밝히지 않는 행위는 불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신천지는 밝혔고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새 교회 간다고 저 교회 갑니다 너 왜 안 밝혔어 너 왜 안 밝혔냐고 이러지 않잖아요 저 불교인데요 너 왜 저래 다닌다고 얘기 안 했냐 이러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약간 이런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권할 때 권하는 것도 교회 다녀보시지 않을래요 어디 다녀보시지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법적으로는 불법이 아닌데 그 심정은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해는 되지만 야 너 이리 와봐 너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기성교단에서 전도행위할 때 나 어느 어느 교회 다녀 안 다녀 이런 얘기 안 하고 데려가면 교회 가자 하죠 우리 속였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알고보니까 교회였어 우리가 신천지 밝히지 않고 전도행위에서 나중에 성교사 나오니까 신천지 운영하네 너 왜 나 속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서운했다 신천지 죄가 있어요 서운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신천지라서 죄가 있는 신천지임을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얘기를 안 해서 내가 그 말에 속아서 갔다 그러면 신천지임을 밝히고도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신천지임을 굳이 밝히지 않은 이유도 그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신천지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조차 접해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의무도 없는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냐 라고 말을 안 하고 말씀을 권했고 그 사람이 말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선입견이 없애지기 위해서 말씀만 볼 수 있도록 얘기를 안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분이 판단하여 선교수인데 왔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초등 과정에서 신천지라고 오픈하면 그때 약간 좀 서운함이 들겠죠 네 왜 처음에 다 얘기했으면 얘기했어도 내가 왔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 정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저희 저도 저희 어머니 엄청 고소할 수 있거든요 어머니한테 왜 그래요 아니 온 가족이 고소할 수 있어요 서로서로 이 정도면 친구끼리도 고소하고 저는 서운한 거 많죠 그냥 무조건 고소할 수 있어요 저도 고소 엄청 당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은 고소할 거예요 안패키님 이런 걸로 저도 막 고소할 거예요 이 정도면은 대부분에서 판단하기를 이 정도의 행위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없고 다만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법리적인 차원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좀 서운한 감정은 들 수 있다 사람 사이에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허황된 교리니 어쩌니 그런 거는 우리 판단상이 아니다 그거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네 이들의 청구 주장인 일시수익 주장이나 이자류 주장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법원을 간다는 건 이게 법리적인 판결을 받기에 간 거잖아요 근데 이 법원에 교리적인 걸 들고 갔고 개인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서운함 감정을 들고 간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제는 아니야 라고 법원이 딱 판결을 해 준 느낌이네요 당연하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신천지가 들어오면은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음 어떤 재산을 탈취를 하고 불법적인 행위들이네요 그건 이제 범죄잖아요 네 그런 행위로 했다면 할 말이 없죠 그게 있다면은 그렇죠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죠 네 그게 없어요 아 할 수도 없죠 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러면 끝나요 이런 걸로 고소하는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진짜 뒤집어졌을 겁니다 끝났죠 그렇죠 만약에 교족부를 작성하는 거 신천지에 신천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회 다니겠다고 교족부를 작성할 때 만약에 옆에 강목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정기 충격기 문을 잠궈더라면 네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1도 없었다는 거 서운함은 이해합니다 인간관계니까 아니 그랬다면 인정을 해요 뭔가 강압적이요 그런데 생긴 거 가지고는 뭐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제 좀 너무 인상이 험하게 생겨서 내가 따랐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됩니까 험하게 생겨서 안 따랐죠 그거는 이제 위협을 느꼈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긴 생김새가 예를 들어 성교센터에서 험한 사람들이 앉아있었다 강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 얼굴이 험했어 근데 자꾸 인상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인상 험한 사람 앞에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과하세요 기분 겁나 안 좋지 서운함 인상죄가 됩니까 지금 서운함으로 법정 소송까지 간 고소들어오니까 이거 보여주고 사과한다 그러러지 지금 사과가 그려진 핸드폰을 들고 사과를 이게 라디오였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자면 다시 돌려보자면 이번 소송의 주요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보세요 핵심 포인트는 소송 제기한 사람의 측면을 보면 마치 심천지가 하늘파 상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공개되는 하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좋아요, 알림 설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